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론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지인들한테 줄 선물을 좀 샀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또 올 한해에도 감사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사야하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사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사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사주는 것도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선물로 받으면 선물 그 자체도 너무 고맙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선물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옷을 사주고 싶으면 평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고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하잖아요 필요한 걸 선물로 사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봐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그걸 딱 사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물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지? 뭐가 필요할까? 뭘 사주면 좋아할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선물을 살 때 뭘 사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럴 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물을 고르세요? 우리가 선물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가격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격이 중요하죠 우리의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너무 비싼 선물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선물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면서도 아 이거 받아도 되나 어 나는 다음에 뭐 사줘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살 때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선물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선물을 살 때 음 실용적인 선물? 이것도 좋죠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 저는 예전에 친구한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어 이게 진짜 유용하더라구요 보조배터리가 있으면 좀 오래 밖에 나가 있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선물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음 디자인? 디자인도 중요하죠 예쁜 거 귀여운 거 선물로 받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고를 때는 가격도 고려해야 하고 디자인도 보고 이걸 평소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근데 이런 게 다 귀찮다 싶을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줄 수 있는 선물도 있어요 음 이 선물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게 되게 흔해요 현금은 실패 없는 선물이니까요 현금을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선물로 줘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창의적으로 선물처럼 보이게 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요 요즘 보면 돈 꽃다발도 있고 돈 케이크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돈을 선물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모두에게 돈을 선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끼리는 돈을 선물로 주지는 않아요 음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돈을 주면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음 친구가 제 생일 때 돈을 주면 아 그건 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는 현금을 주는 건 좀 그렇고 음 그 대신 기프트카드 모바일 쿠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줄 수 있나요 돈은 부모님께 많이 드려요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현금입니다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졸업선물 집들의 선물 선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선물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고 싶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을 주면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냈을 때도 아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줄 수도 있죠 나 자신한테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에게 주는 선물? 에이 그건 그냥 필요한 거 사고 싶은 핑계 뿐이에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에게 주는 선물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물을 생각해 보면 선물을 받는 기쁨도 있고 선물을 고르는 재미도 있잖아요 나한테 주는 선물도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잠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나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으면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선물이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 자신에게 준 선물이 있나요? 오늘 선물 얘기를 쭉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4 라는 드라마였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대학생들이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요 너무 편하게 집 주인 아주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머니한테 짜증도 내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되게 서운해하시고 그 집 가족들도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결국 그날 밤에 그 학생들이 죄송하다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사드리고 사실 그날이 아주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아주머니도 선물을 받고 기분도 풀고 감동도 받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나오는 나레이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나레이션을 듣고 아 맞아 이래서 선물을 주는 거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은 이 나레이션을 끝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익숙해지고 결국엔 당연해진다 선물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익숙하고도 당연한 관계를 새삼 다시 설레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선물을 고르고 카드 문구를 고민하며 그에게 마음을 쓰는 사이 어느새 그 사람은 내게 다시금 새삼스러워진다 오늘은 선물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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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